팀이 트롤이면 너무 답답해서 게임 시작했습니다 오빠 끝나고 말할게요 아.. 수나가 근데? 방금 수나 해야겠다 쟤네 잘하더라 쟤네 잘했어 3번 스나이퍼 엉망쳤는데 갔을때 안보이고 1번쪽으로 당긴거 같아 1번쪽 안보여 수빙홀하나 전주노가 빠졌어요 오른쪽 라풀 가살때 쟤네 1번 1번 사막적 안보이고 나이스 짱 2번 봐주세요 제가 가요 2번 2번 하나 개피 2번 개피 1번 보지마요 1번 보지마요 1번 보지마요 그 개피하나와요 앞에 개피해 라스도 개피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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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2번 2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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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살때 쓰나 2번 개피해요 야 뒤치기 나 route pe 멈추냐 5번에 라이트가 나왔거 perch 정면 4번 ании 나이를 땀 그게 서버 버그 같은 거인 것 같아 근데 게임 한 번 껐다 키면 되던데? 괜찮던데? 패스 몰라요 이전 중 유턱 맞았어요 3번 유턱 3번 클리어 다시 들어갔나 봐 가사 때 제 오른쪽으로 1번 쪽 수납 순아 잘랐다 가사리가 외로워 가사 때 있대요 1번 왔어 1번 왔어 안에 들어왔다 잘랐어 설합니다 나스도 뒤치기일 것 같은데 나 짝방 볼게 짝방 클리다 2번 나이스 조금만 봐 5번 2번 2번 3번 3번 2번 3번 2번 내 집도의 prime 박놨ㄷ Their job i think they're both of our team 근데 Draw 1 It's a quarter but four Cpt I can't see my half c tous ! 다 죽었냐? 이 오빠 망했음 아 오빠 배풍성 50개 감사해 초코오빠 아 말하는거 깜빡했다 오빠 배풍성 50개 감사합니다 땡큐요 잘 쓸게요 2번 있다 라이플 11번 라이플 아 살 때 쪼 뗐어 갔을 때 11번 라이플 맞죠 10번 쓰나요? 왼쪽 보고 있어 2번은 맞으세요 가설 때 하나 오른쪽 하나 가설 때 1번쪽 하나 더 나이스 A2 1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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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저런 아 2번 2번 아 뭐야 이거 B가도 될거 같은데요? 아니 뭐야 2번 4번에서 나왔나본데? 응 4번에서 나왔나본데 2번 어 나 턴 빠름 3은 연진감 그렇다면 2번도 전진 나가주는게 인지선전 아야 아야 유탄 맞았어 어 이씨 3번 2번 3번 2명이요 3번 2명이요 3번 2명이요 3번 2 2명이라고 2번 왼쪽 2번 왼쪽 2번 왼쪽들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4번 조심 4번 중간 4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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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다 나이스 라스트 보러요 2번 왼쪽 같이 있었는데 2번 왼쪽이었는데 몰라 이거 B로 가는지 lb 여기엔 1번 왼쪽 5번 왼쪽 지금 4번 왼쪽 7번이다 핫 안내려왔어 형주 내려왔다 나이스 나 방금 픽 끝에 보긴 했는데 난 저거 시침줄 나 비.. 비감 음.. 가서 오지마 스나이면 스나져 가서 오지마 라플 좀 들어 인간아 그리고 안돼 네 아 라플도 아니.. 스나도 아닌게 자꾸 라플 들고 있어요 5번이.. 하나 더 하나 더 안와요 안와요 12번 중간까지 뺐어요 5번이 9까지 하나밖에 안보였고 연막.. 연막 두개 5번이 둘 패스 모름 저기 1인중 죽었다 아이고 2번 패스 저.. 저.. 4번 왔어 4번 오른쪽 아이고 12중 나왔어요 5번 5번으로 뺏어 5번.. 5번 하나 더 2번하고 5번 패스 했을 수 있게 아까 얘가 패스 했나본데? 2번쪽 나 패스 했다 나 P20 아닐 수도 있어 유명했던 놈이 썬 걸 수도 있어 분홍머리 2번 에이 들어올라 한다 에이 들어올라 한다 하나 에이 2번이 있었거든 에이 들어 가는 것 까지 봤어 어? 4번쪽 사운드 아니야? 니 소리 니 소리 아니야 아니야 발적어 소리 들었는데? 그래 그럼 자신을 가져 왠지 나 엽치기 달 것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말은 씨가 되고 4번 맞네 봐봐 맞자라 4번 돌아온 거 아니에요